여러분 사부님이 가르쳤지만 지금 대단하다 이거 할 줄 꿈에도 몰랐는데 용기가 대단하다 백핸드 해보자 1번 시작 좋아 2번 시작 5와 3번 시작 오 좋아 전체 동시에 시작 이야 진짜 잘한다 너네들 진짜 대단하다 너네들 진짜 해볼거라 생각도 안해봤지? 네 뺏겼는데 이렇게 잘하셨지? 야 너네들은 진짜 나중에 뭘 해도 잘할거야 용기를 가져 뭘 해도 너네들은 잘할거니까 나중에 도장을 안다녀도 사부님 생각하면서 뭐든지 너네들 성공할 수 있으니까 못한다 못한다 이러지 말고 알겠지? 예 박수 이야 백핸드를 하면서 자신감을 갖는거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좋아 어 아까도 더 잘했어 다음 했어요 오 좋아 도전 두번 좋아 고개 돌리고 아주 좋아요 다음 들어오세요 해보세요 그렇지 좋아 어 좋아 좀 더 밀어줘 뒤로 밀어 뒤로 밀어줘야지 높이만 떠서 그래 오 잘했어 진짜 잘한다 너네들이 지금까지 백핸드 할거라고 생각해봤어? 네 할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신감고 하니까 되잖아 자신감고 하니까 되잖아 너네들 이거 잘한다고 해서 밥 먹고 살고 이거 가지고 돈 벌고 그런건 아니잖아 그렇지만 이건 함으로써 너네들이 나중에 자신감고 뭐든지 할 수 있는거야 알겠어? 이야 정말 너네들 도전정신이 너무 대단하다 박수 오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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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